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가 5%에도 못 미치는데요. 전문가들은 수돗물이 체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등 건강에 유익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좋은 수지를 보존하고 앞서 전국뉴스로 보도된 것과 같은 수도관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성우 기자입니다. 주부 문차득 씨는 쌀을 씻고 밥을 지을 때 수돗물을 이용합니다. 수돗물로 과일과 야채를 씻어 먹기도 하고 직접 마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할 일도 물을 사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부 배영자 씨도 정수기 물 대신 수돗물을 마십니다. 정수기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에 17년 전부터 한결같이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돗물이 음룡수로 적합한 반면 정수기 물은 절반 가까이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돗물을 마시면 건강에도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종합병원이 성인 남녀 36명에게 한 달 동안 수돗물 1.5리터를 마시게 했더니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필수 영양소 가운데 하나인 미네랄 함유량도 수돗물이 정수기 물이나 먹는 샘물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창원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수도관 파열을 예방하고 누수와 수질 저하를 막으려면 전국의 5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